저 닭갈비 25. 최종 주문이 이거예요? 닭갈비 25인데, 문어 3마리에. 막호수 4인분? 힘들어. 우와, 진짜 많다. 25. 여긴 마을 잔치는 한 것 같아. 우리가 매주 보면서 안 놀랄 법도 한데 매주 놀라네요. 그런데 항상 즙이랑 저렇게 먹게 되면 회식이야, 회식. 늘. 진짜 농구달 회식. 회식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제일 좋아하죠, 회식. 푹 쉬고 들어오면 대응을 못해요. 맞아. 팔을 먼저 내서 그렇지. 되게 순딩이에요. 내가 진짜 이거 한 번 타고 싶었거든. 제가 종이 왔습니다. 에이! 왜,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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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맥윤 형이야. 내려오고요. 내려오고요, 들어. 아, 나 진짜. 꽤 큰 차인데. 보세요, 형님. 야, 근데 좋다. 되게 긍정적이셔, 회사가. 매력이 있으셔. 일단 화내고 결국은 긍정적이셔. 뭔지도 모르고 일단 화를 내고. 일단 특징이죠, 그렇죠? 일단 화부터 내고 시작하시죠. 대표님, 그리고 대표님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그것도 고효정 좋아하세요. 그러므로 마음을 잡겠다. 총관동원제? 잘 압니다. 형. 표정이 굉장히 밝았네. 이거 여기서 딱 붙이고. 여기다 붙이면 되겠다, 형님. 여기 딱 위치 좋다. 또 따로 준비했구나, 광기 씨가. 아, 진짜 좋아. 지금 이 상태에서 은행 앞에 딱 내려주면 돈 더 찾아올다고. 그렇지. 포장 다 됐습니다. 어, 포장 다 됐어요. 계산 좀. 네, 26만 8천안이요. 우수증 잘 받아? 생각보다 꽤 나왔네. 포장이라 싸네. 26만? 감사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좋네요. 가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